아.. 거기.. 내년하지 않아는데.. 안돼!!! 나 하지 마! 이 무대 위에 진짜 너무 덥다 안보여, 안보여! 에이 AAA 그냥 덥다, 돋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이게.. 안감 정도 Ty 못보내!! 아니.. 땀이.. 아니.. 그런 거 아니에요? 땀이 엄청 많아요 오늘 날씨에 여러분들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아 더우세요? 아니 근데 물을 불러드릴 수는 없어 뭔가 안 나서 크리스마스.. 내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찾을게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제가 오버드라이브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오버드라이브인데요 오버드라이브 2024년이 다가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이 콕제목처럼 숭숭장구하시고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시고 비록 원하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어차피 마음먹기 마음만 잘 먹으면 언제든간 되는 거 같아요 do time is better Known 가볼게요 objai Let's go.